옥수수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옥수수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우선 계란을 두 개 넣고요 그리고 그 전분하고 밀가루 이렇게 전분을 약간 섞은 거 넣고 소금을 약간 넣고요 소금을 약간... 음! 소금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피자, 치즈, 치즈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팬에 넣을 거예요 이제부터 오븐에 넣고요 230도에 넣고 지금부터 부는 거예요 와우! 와! 너무너무 잘 부어졌어요 와우! 와우! 너무너무 잘 부어졌어요 와우! 오우! 맛있었어요 맛있었네! 너무너무 잘 부어졌어요 보나가~~ 와아아아... 와아아아... 향이 너무너무 좋아 아아아! 와우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뜨거워 음 맛있겠다 땡큐